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점심시간인데 잠깐 저렇게 써있는 몰에 갈 예정입니다 점심 먹을려구요 근데 북경이니까 북경 나이키를 가봐야겠죠 이 안에 나이키가 있다고 해서 나이키 와디다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일 큰 나이키 매장에 가보고 싶었는데 진짜 시간이 안나요 아침에 한 9시에 출근해가지고 점심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쓰고 저녁에는 한 8시쯤 끝나거든요 그러면 저녁 먹고 끝이에요 뭔가 갈 수 있는데 없는데 만약에 내일 출국인데 그때 내일 출국을 하고 나서 하기 전에 뭔가 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백화점인것 같구요 여기는 그냥 백화점인것 같구요 여기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제가 모르는 브랜드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나이키 찍게 할까요? 그냥 외국인이니까 제가 넘어갔을 줄 아니니까 한번 볼게요 헬로우 1,199 넌 이거 중국 pleased? 네 중국 성적 네 아 아아 Is it limited? limited deletion So you have full size? Okay, yeah 이거 이쁘네요 So this is Chinese version as well no? I don't know We don't k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네, 재밌게 봤습니다. 퍼라치랑 에어포스가 중국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봤고요. 아디다스에 한번 가볼까 합니다. 요즘 아디다스가 핫한데 중국에서도 NMD랑 울트라부스트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별한거는 없어 보입니다 특별한거는 없어 보입니다 Do you have NMD? NMD? No NMD Thank you NMD는 없다고 방금 들으셨죠? 진짜 별거 없네 Give it up Let's go Keep it up Jessica Meng Meng is here Jessica Meng Meng is right Yes Say hello to Korean What is Youtube Youtube What do I have to say? People who watch this Youtube Wow Like it's about the shoe thing Oh really? Hi everyone 안녕하세요 The name of that channel is Wadi의 신발장 Oh Wadi So I probably can search that on Youtube Yeah sure 안녕 친구입니다 Oh like this I hope there's some Beijing version Let's just Let's do it Let's do it No Usually